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타 마차에 폭탄을 단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타 마차에 폭탄을 단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봉창입니다. 이봉창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정신을 기르는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정신을 기르는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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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일본에서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식민지배로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은 무엇입니까? 일본에서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식민지배로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은 무엇입니까? 광복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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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보세요. 일제강점기의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보세요. 우리나라를 점령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을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를 점령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을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를 점령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을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을 했나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기 전에도 많은 애국지사와 민중들은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고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기 전에도 많은 애국지사와 민중들은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고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제헌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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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은 무슨 날입니까?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은 무슨 날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침입한 것은 무엇입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침입한 것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남한과 북한은 언제 휴전을 했습니까? 남한과 북한은 언제 휴전을 했습니까? 남한과 북한은 언제 휴전을 했습니까? 1953년 7월 27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분단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과 북한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과 북한은 분단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과 북한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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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미국과 소년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광복 직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군사적 경제적 경계선을 말하며 미국과 소년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광복 직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군사적 경제적 경계선을 말하며 미국과 소년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38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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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중일 이상가족 휴전선입니다. 이상가족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상가족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상가족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북분단 등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입니다. 남북분단 등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입니다. 남북분단 등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쟁 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전쟁 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국민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잠은 무엇입니까?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잠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이득과 국방비 지출을 줄여 경제발전 활용,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등 나라가 발전합니다. 통일 의미는 무엇입니까? 통일 의미는 무엇입니까? 통일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결혜가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결혜가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결혜가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